7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자.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얘는 그래프를 좀 촘촘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정의역은 사읍 왼쪽만 그리라고 했어. 일단은 축을 좀 날려놓자. 길주각이 해야 될 것 같아. 좌측 우측을 좀 봐야 되거든. 첫번째 얘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얘를 좀 돕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2x층이니까 뭐 0,2 를 지나겠고 1,2 를 지나고 1,2 여기 그 다음에 2,4 를 지내네. 사의 왼쪽을 그리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 다음 마이너스 1,2 를 지나겠지.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식으로 그려질거야. 자 그 다음에 2차함수는 또 0,0 의 점을 찍고 1,1 그리고 2,4 여기를 지나게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를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 보면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려줄거야. 지금 만나는 두개의 점을 작은걸 x1 큰걸 x2 라고 하래. 여기 x1 이 하나 보이지. 그리고 여기에 x2 가 보이는데 x2 가 뭔지는 알겠지. x2 는 그냥 2 가 될거야. 자 그러면 x1 의 위치는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 보다는 크고 뭐 0 보다는 작겠고 x2 는 그냥 그 자체가 2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더해 보면 당연히 0 보다 크겠지. 자 ㄴ 가자. ㄴ 은 이미 예견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여기 좌표가 지금 2,4 거든. 그럼 얘는 이미 8이야 8. 그런데 x1과 y1의 값은 꽤 절대값도 작아. 그치? 그러니까 x1의 범위가 이런데 y1의 범위도 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보다도 낮은 지점이 있거든. 그런데 얘 둘이 곱해봤자 절대값이 1을 넘길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이미 8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틀렸어. ㄷ도 가볍게 처리를 해 보면 또 이렇게 이게 성립하면 되는거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양변을 절대값 x1, x2로 나눠 버리면 되지. 이거 뭐 맨날 해 본 기울기 느낌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 식이 좌변은 절대값 x2 분의 y2. 우변은 절대값 x1 분의 y1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지금 x2, y2를 선을 그어 보면 대략적으로 기울기가 2기도 해. 얘가 기울기가 2 정도 돼 보이지. 왜냐하면 0,0과 x2, y2. 즉 2,4 사이의 기울기식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의 기울기가 그어지긴 해. 기울기가 2이긴 하지. 얘는 2야.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얘는 자, 이 점에서 이제 어떤 기울기를 잡아낼 건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좀 애매하네. 그래. 그런데 도함수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gx라는 함수가 지금 x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g'x는 2x거든. 그러면 이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 도함수까지는 아니긴 하다. 음... 범위상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x1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x1이 지금 g'x1인데 이 g'x1의 범위 또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얘한테 2배를 하는 거니까 0보다는 작아. 그럼 언제 기울기가 제일 뭐 절대값이 크냐면 점점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지점에서 그나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 이때가 그나마 기울기가 제일 크긴 커. 접선의 기울기. 요런 식으로 그어지면서. 요런 식으로 그어지면서. 그렇지만. 어... 얘 상황에서는 지금 증가 폭을 생각을 하면. 어... 이 점. 이 그나마 기울기가 제일 큰 지점이 마이너스 1,1이거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갈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지기는 해. 그치? 그런데 이제 그나마 지금 이 상황이잖아. 지금. 여기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만. 여기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1, 아니. 마이너스 1, 1. 여기 좌표를 갖는 점을 지나고. 그래프가 요렇게 그어지거든. 근데 여기 어디쯤엔가 있다라는 말이. 여기 어디쯤엔가. x1, y1이 지나가. 근데 0,0과 선을 이어 보면. 절대 기울기가 절대값이 2를 넘어설 수도 없거든. 여기는 어떤 점을 원점과 이어 봐도. 여기는 어떤 점과 원점을 이어 봐도. 기울기가 2를 넘지를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래서 이식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ㄷ은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 6번 문제는.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는 좌극한, 얘는 우극한을. 계산을 해 보면 되겠네. 일단 x를 1에 대한 좌극한을 보낼 수 있는 식이 바로 얘야. 물론 fx 좌극한이지만.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는 컨트롤이 되지. 리미트. x를 1에 대한 좌극한 gx.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남아 있겠지. 자, 두번째. fx 1에 대한 우극한을 계산해 보자. 물론 함수값도 구할 수 있는 라인이긴 해. 1에 대한 우극한은 3gx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4x인데 얘를 가볍게 추려서 써보면 3 리미트. x를 1에 대한 우극한. gx 플러스 9라고 적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이게 fx 1에 대한 좌우극한인데 연속 이랬으니까 둘이 같아야 돼. 자, 이때 치환을 좀 이용을 해야겠지. 먼저 이 친구 1에 대한 좌극한을 뭐 a라고 해볼까. 미지수 a라고 쓰고 있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1에 대한 우극한은 b라고 해보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3이잖아. 그리고 함수 fx가 1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랑 같아야 되는 얘는 3b 플러스 9로 치환이 되지. 그럼 a 빼기 3b는 6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해석을 해보면 0 플러스가 들어가면 얘는 1에 대한 우극한 식인 b가 돼야 되거든. 요게 똑같거든. 자, 0 플러스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오히려 gx는 1에 대한 좌극한이 이 식이랑 똑같아져. 그래서 b 플러스 a가 4라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나란히 써서 연립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4b는 2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은 4고 a는 2분의 9가 돼야 돼. 자, 이 상황에서 먼저 f1을 구하랬는데 음... f1이라... 툴이 같아야 되구나. 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 라고 했고 그러면 함수값도 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찾아 먹어야겠네. 어쨌든 f1은 어디다 2를 대입할 수 있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3 g1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를 빼래. g2를 빼래. 빼보죠. 그러면 이 값은 2g1 플러스 9가 되겠네. 그런데 g2를 gx도 여기서는 정의가 되나봐. 그치? 여기서는 정의가 되나봐. 따라서 지금 아... 여기에서 연속성을 fx만 연속하는데 음... 예우 좌극한은 2분의 9고 예우 우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런데 g1은 우극한 값이랑 똑같잖아.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함수값이 나오나보네. 그치? 어... g1은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우극한 값인 것 같아. 요거 요거 요게 g1이 되는거지. 정이 된다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이 되는데 x가 1일 때는 그럼 어떤 식을 사용할 수 있냐? 이 식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극한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거지.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거야.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니까 정답은 8이 되야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